와 이렇게 깜깜한 길을 가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. 또 제주도 아니겠어요? 거기에? 길선나그네. 우리 그때 고라니랑 눈 마주쳤잖아. 그래? 나도 오늘 또 겪었다니까? 고라니가 눈이 번쩍하더라고. 근데 저 되게 무섭다. 고라니 등장구. 촛불 같다 촛불. 촛불 이벤트를 날 위해 준비한 거야. 소고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관심 없대. 먹었어? 맛없는 거 주냐 그러네. 그거 안 먹는데. 얘가 이쁘다. 머리가 금발이네. 금발의 앤소니. 어? 온다. 우와. 힘이 엄청 세. 거기 찔리는 거 아니니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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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igos은 ining 네요 지금 nac Load 등장 등장 펄펄 끊는다 펄펄 끊는다 펄펄 끊은다 펄펄 끊은다 펄펄 끊은다 우리 자를때는 이렇게 캤을 떴거든? 어, 어렸을때요? 그래가지고요. 내 혼자만 이렇게 착 있으니까 예쁘잖아. 얘는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것도 너무 예쁘고. 얘도 너무 귀엽고. 눈이 초롱초롱한 것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